네, 이어서 확률통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통계는 4점 처리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아마 여기 있는 3개의 문제를 다 푸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풀리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해야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풀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했었는데 이제 28분부터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규 분포의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통계학 문제가 나오면 이산항률 분포 문제가 나오면 정의 문제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문제가 나오면 함수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얘도 같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세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니까 x라고 하는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소로 갔대요 그쵸? 그럼 지금 x는 평균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그냥 얘 시그마라고 둘게요 그리고 y도 정규 분포 따른대요 근데 평균이 아직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제곱입니다 라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요거를 보면 평균이 몇인지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몇이 평균이 되는 거죠? 2a가 평균이 됩니다 a와 3a를 보면 왜? 보세요 요렇게 x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요렇게 정규 분폭선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폭선이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이렇게 함수값 서로 갔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포물선이잖아 위로 블록이 포물선과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그럼 함수값이 같으면 이 함수값의 중점이 항상 뭐가 되는 거지? 대칭축입니다 이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a라고 칠게요 그냥 이걸 a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몇 a가 되는 거지? 3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대칭축은 몇 a가 됩니다? 2a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점을 누가 지나야 돼? gx의 그래프가 지나가야 됩니다 왜? g2a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g2a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 두 개의 그래프라는 게 얘를 최대로 딱 해서 똑같은 모양일 테니까 이쪽에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누가 gx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주어진 조건상 근데 여기서 누가 있냐 하면 얘입니다 y에 ea가 0.691호래요 그럼 보세요 이제 p y에 ea보다 작거나 다가 0.691호래 그럼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차피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거든요 그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1로 온 거란 말이야 그럼 중심이 1로 간 거라서 얘 대칭축이 a에 생겨버립니다 얘, 요거는 a가 대칭축인 거예요 요 그래프는, 요 주황색은 그리고 얘는 a만큼 민거가 되는 거라서 이때 얘는 몇 대 버립니다 얘는 3a가 뭐가 되더라 평균이 됩니다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얜지, 얜지는 지금 얘를 보면 딱 나와야 돼 e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691호래요 이 결과가 0.691호래 그럼 얘가 0.5보다 크잖아 근데 만약에 이 오른쪽 그래프가 gx였다면 ea가 여기 있네요 그럼 ea보다 작거나 같다가 어디가 되는 거니? 이쪽이 되는 거니까 빨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5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이건 0.5보다 크니까 아, gx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여야 돼? 요 그래프가 돼야 되고 얘의 평균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a에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그림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함수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이랬어요?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식을 z로 바꿉시다 그럼 p, z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y-니까 a가 될 거고요 이게 0.6915입니다 근데 0.6915는 0.5 더하기 0.1915가 되는 거라서 얘가 0.6915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시그마분의 a라고 하는 결과가 0.5입니다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분의 a를 찾았어요 근데 문제 속으로 하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0서부터 3a까지의 p 확률을 구하죠 그럼 p 이제 x가 0서부터 어디까지? 3a까지가 되고요 얘도 똑같이 뭐로 바꿀까요? z로 바꿉시다 그럼 z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결과 얘 빼버립시다 빼버리면 3a에서 2a 빼면 a 되겠네요 얘가 시그마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긴 0이죠 0에서 2a 빼버리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몇 a가 되죠? 2a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 시그마분의 a가 0.5니까 이거 0.5가 들어갈 거고요 얘는 2배 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이겠네 따라서 우리는 p 마이너스 1서부터 z가 되고 0.5입니다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과 0.5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라서 표에 있는 이 두 개의 결과를 더하시면 답이겠죠 그러면 0.5328입니다 라고 한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돼요 정기용폭선에 관련된 함수 해석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위로 볼록인 포물성과 성질이 똑같아요 대칭축 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어나가요 라고 설명했던 게 바로 이 해석인 거고요 그리고 29번입니다 29번은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이거 뭐지? 해서 노가드로 직접 다시 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얘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얘 첫 번째 프리법으로 보면 A, B, C가 8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자연수랍니다 그럼 여기에 1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부터 8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 중에서 8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항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죠? 3개 뽑으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누구도 만족해야 돼? 얘가 0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0이 나오려면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거나 이거거든요 맞나요? 그렇잖아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야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A,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 B, C가 모두 같거나 이거잖아요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 반대로 세 볼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럼 선생님 이거 A, B, C가 서로 다 다를 때 A, B, C가 아예 다를 때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요 A, B, C가 서로 달라요 그럼 A, B, C가 서로 다르면 그냥 등호가 빠지는 어차피 오름차선 유지해야 되거든요 뒤로 갈수록 숫자는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 몇을 8, C, 3을 써버리게 되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120까지가 되고요 이게 120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56까지가 돼서 64가지가 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의심을 할 거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모두 다른 걸 빼는 건 얘가 되는데 여기서 아니 A랑 C랑 같은 경우는 이게 0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A랑 C랑 같은 경우도 빼줘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A랑 C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껴있는 얘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A, B, C가 모두 같아져요 즉 A, C만 같고 B가 다른 경우는 여기에 갯수에는 없습니다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A씨가 같은 경우를 굳이 찾아서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를 위해서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를 해서 뭐더라? 모두 다른 숫자들만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의심스러우면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풀이법은 그냥 노가다예요 아주 편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A가 되고요 B가 되고요 C가 되고 그 다음에 8버터 작거나 같습니다 A, B가 서로 뭐 할 때가 되더라 같을 때가 됩니다 그럼 A, B가 같을 때 B, C가 같을 때 구하고 A, B, C가 모두 같을 때도 따로따로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A랑 A랑 B는 같고요 C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럼 A랑 B랑 같은 경우니까 여기 1, 1 들어갑니다 그럼 1, 1 들어가면 얘는 2부터 8까지 몇 개가 되는 거죠? 7개가 됩니다 근데 2가 들어가면 3부터 8까지니까 여기 2 들어가면 3부터잖아 그러면 3, 4, 5, 6, 7, 8 몇 개가 되는 거죠? 6개가 됩니다 그럼 얘가 몇이면 3이면 얘 몇 개? 5개 쭉 가겠죠 여기에 몇 들어가면? 7 들어가면 1 들어갑니다 그렇죠? 7이면 여기 8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까지 합이에요 즉 얘는 1부터 7까지 합이니까 얘는 몇이 되더라? 얘는 28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 두 번째 케이스는 B, C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B, C가 서로 같고 A가 같지 않을 때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면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8이면 얘가 7개 8, 8로 같으면 얘가 7개 7, 7로 같으면 6개 6, 6로 같으면 5개 맞아요? 똑같이 해도 7부터 1까지 합이니까 얘는 계산하는 것은 28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 A, B, C가 모두 같을 때도 돼야 됩니다 그럼 A, B, C가 모두 같을 때는 몇이 되버리는 거죠? 1, 1, 1, 2, 2, 3, 3, 3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8가지 케이스가 있죠 따라서 28가지 28가지 8가지를 더해버리게 되면 64가지가 답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이해 됐어요? 아주 쉽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건 직접 노가다로 세건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번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것도 평가원 문제를 반영한 게 아닐까? 28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20번, 30번이 6월, 9월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를 좀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30번입니다 30번 뭐라고 돼 있냐면 주머니의 숫자가 1, 2, 1, 2, 3 이거는 흰 공 이거는 검은 공이에요 근데 다음 시행을 한대요 뭐라고 돼 있어? 주머니에서 2미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색이 서로 공중, 2미로 한 개의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데요 같은 색이면 꺼낸 공이 같은 색이면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요 다시 꺼낸 공이 다른 공이면 주머니에 넣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출발해요 이 시행을 한 번 한 후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일 때 3의 배수일 때 뭐라고 적혀있어?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의 확률을 구하시오예요 이게 조건방률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방률은 여러분들이 인지했어야 되는 거라서 그냥 한국어로 써볼게요 P 다른 색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색이었을 확률이에요 두 개의 공이 근데 전제조건은 뭐냐 합이 몇이 돼야 돼?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의 배수 3의 배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합이 3의 배수인데 보세요 어떤 케이스일 때 달라지죠? 같은 색의 공을 뽑으면 그 중에 공 하나를 넣는 거야 다른 색의 공을 뽑으면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공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은 우리는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어떤 공을 뽑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따라서 이거는 다도가다로 케이스 풀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더라? 흰흔이 뽑히는 경우예요 검검부터 할까요? 검은색이 이게 지금 흰색이죠? 흰흰부터 합시다 흰인이에요 그럼 흰흰은 누구를 뽑는 거지? 딱 이 1, 2를 뽑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뭐일까? 5개 중에 2개의 공을 뽑는 거니까 10분해로 출발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먼저 흰흰 공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딱 2C입니다 흰색 공 저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입니다 근데 같은 색 공이면 이제 이 공이 빠졌어 얘를 딱 뽑아내서 주머니에는 1, 2, 3, 2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제조건 누구인 걸 뽑자고요 합이 3회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합이 3회배수가 되는데 이미 3회배수가 돼버렸어 그러면 1을 넣어주거나 2를 넣어줘야 되거든 그럼 1을 넣어줘도 3회배수가 안 되는 거고 2를 넣어줘도 3회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조건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즉 합이 3회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흰흰이 나오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두 번째는 검검입니다 검검을 뽑는 케이스는 똑같이 5시 10분의 총 몇 가지가 될까? 세 가지일 겁니다 1, 2, 1, 3, 2, 3입니다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얘도 1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1이면 그게 1, 2를 뽑았다고 칠게요 0, 1, 2를 뽑은 케이스예요 즉 여기다 그냥 적을까요? 검검 뽑았는데 1, 2, 1, 2 뽑고요 1, 3 뽑고요 2, 3 뽑은 케이스 그냥 이렇게 나눕시다 그러면 1, 2를 뽑을 확률은 뭐가 되는 거죠? 얘라고 하는 결과는 10분의 1입니다 딱 이 특정 공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같은 색 공을 뽑으면 같은 색 공을 뽑으면 이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 돼 근데 이미 3의 배수 완성 그러니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3배수가 안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많이 못 시키니까 이 케이스도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을 거예요 그럼 1, 3일 때도 똑같이 몇이 되어버리는 거지? 10분의 1이 됩니다 1, 3일 때도 10분의 1이 되고요 그럼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 3이 이렇게 뽑힙니다 그럼 얘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얘 지금 합이 5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5일 때는 누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3의 수가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뽑은 공 1, 3 중에 1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확률 몇 대 버리는 거지? 2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럼 1 2, 3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2, 3은 똑같이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2, 3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2, 3을 뽑아서 가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합이 4인 상태입니다 그럼 4니까 얘가 들어가면 7돼서 안 되죠 이놈이 들어가야 6의 배수가 됩니다 아니 3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2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몇이 되더라? 2분의 1입니다 아 우선은 2개 찾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가 되더라?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뽑힐 때지 흰 검이 뽑힐 때입니다 서로 다른 공을 뽑을 때예요 이것도 분모는 10분의 1일 겁니다 5시 2니까 근데 잘 보세요 흰 검을 뽑으면 다른 색 공을 뽑으면 주머니 안 넣어요 뽑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총 몇 개인지 보세요 6가지거든요 왜 그렇죠? 1 그 다음에 검정색 1 그쵸? 그냥 이렇게 쓸게요 흰 색깔 1에다가 흰 색깔 1에다가 검정색 1 검정색 2 검정색 3 이렇게 되고요 흰색 공 2에다가 검정색 1 검정색 2 검정색 3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봤나요? 그럼 이것도 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일 거거든요 그게 결과적 6가지인 거야 왜? 흰색 공 2개 중에 하나 2시 1 3개 중에 하나 3시 1 6이죠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그 6가지를 다 지금 쪼갠 건데 보세요 1 1이 뽑혀요 그럼 이거 더하면 3병수 나오나요? 안 나와 1 1 뽑아왔자 3병수 안 나옵니다 이거 버립니다 그리고 1 2 뽑으면 1 2 뽑으면 1 2 뽑으면 1 2 3이니까 3의 요소 됩니다 오 이거 되네 그리고 3 뽑으면 1 1 2입니다 맞아요? 3 뽑으면 1 3 뽑으면 1 3 뽑아버리게 되면 아 1 1 2가 아니다 1 3 뽑았으니까 1 2 2입니다 5입니다 이거 3의 요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2 1 뽑으면요 2 1 뽑으면 여기 2랑 여기 2랑 얘 1 나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얘랑 얘랑 없애버리게 되면 6이니까 3병수 되죠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2 2 뽑으면 1 1 3이니까 이거 안 되고요 3 뽑으면 2 3 뽑으면 2 3 뽑으면 1 1 2가 돼서 얘도 안 됩니다 즉 3병수가 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 몇 분의 몇이 되더라 10분의 1 얘도 10분의 1입니다 그쵸? 따라서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이 확률은 10분의 몇이 되는 거다 2가 되고 얘는 5분의 1입니다 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타고 있어요 아 3병수가 나오는 총 케이스는 몇이 되더라 얘 곱하면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가 지금 검검일 때 두 가지 케이스 흰검일 때 두 가지 케이스 그걸 더한 게 10분의 2 5분의 1입니다 맞아요? 이 중에 문제 들고 하는 게 서로 달랐어야 돼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다른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여기에 누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5분의 2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해 됐죠? 그러면 얘 10분의 1일 거고요 얘 10분의 1입니다 2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여기에다가 5분의 1 곱해버리는 거고 여기다 10 곱해버리게 되면 1이고 2가 되는 거라서 3분의 2입니다 즉 답이 5라고 하는 걸 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 됐죠? 이것도 그냥 철저한 케이스 분류에 의한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 가시면 지금처럼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다 찾아내서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 됐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0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예상보다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이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몰아서 틀렸는지를 꼭 복습해 보시고 그쪽 취약 파트의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훈련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저는 더풍 모의고사가 아직 두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11월 때 해설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